안녕하십니까. 사수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강이 일주론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정묘일주입니다. 이 정묘라는 일주가 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오늘이 네 번째 시간인데 앞으로 이제 60개의 일주를 전부 다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일주를 다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 그 사주를 보는 눈이 좀 깊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주라는 것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묘일주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주팔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간을 중심으로 일주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모든 십성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을 할 때에는 일주가 기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월일시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 일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일주라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 일주만 알면 사주의 절반은 다 이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주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여섯 글자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구성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라는 것은 이 사주팔자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0년대운, 1년운, 월운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시기에 따른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기에 따른 운이 미치는 영향력이 이 사주팔자보다 조금 더 세다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단지 이 일주만 같다고 해서 공통점은 없어요. 내가 정묘일주고 상대방이 정묘일주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뚜렷하게 드러나는 그런 특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주가 같더라도 그 주변에 오행의 구성이 다 다르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주만 같다고 해서 물론 비슷한 점도 있죠. 비슷한 점도 있지만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론을 대하는 자세는 일주론이 중요하기는 한데 시중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주만 알면 사주의 절반은 다 끝난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하면 그것도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부할 정묘일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주를 딱 볼 때에는요. 우선 이것이 양으로 되어 있는가 음으로 되어 있는가 이것부터 보셔야 돼요. 사람의 전체적인 사주 구성도 그렇고요. 일주도 그렇고 음적인 성향이 강하냐 양적인 성향이 강하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전부 음으로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묘일주를 딱 갖고 있는 사람은 남자답고 배짱 있고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봐야 돼요. 좀 차분하면서 다정다감한 스타일이라고 봐야 됩니다. 남성적이라기보다는 여성적인 것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이 정화라는 것은 밤하늘의 달빛, 별빛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병화도 화기운이고 정화도 화기운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병화라는 것은 낮에 환히 비치는 태양을 나타내고 이 정화라는 것은 밤하늘의 달빛, 별빛 혹은 모닥불 이런 걸 나타낸다고 볼 수 있어요. 은은하게 비치는 달빛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닥불을 펼쳐놓고 앉아가지고 옆에 사람하고 같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럼 그 분위기가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다정하잖아요. 이런 다정한 분위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형상을 본다면 달빛에 비치는 화초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라는 게 토끼를 나타내니까 별빛을 바라보는 토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히 불을 나타내는데 이 불이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뜨거운 전체의 대지를 다 비치는 그런 태양열은 아니란 말이에요. 밤하늘의 달빛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응집된 음의 기운을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잘 드러나지를 않죠. 왜냐하면 밤하늘의 달빛이나 별빛이나 이런 걸 나타내니까 태양처럼 이렇게 강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다정다감하고 차분하고 정감이 넘치는 그런 스타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낮보다는 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고독하고 외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끼의 형상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정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신앙심이 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물을 이렇게 떠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정화는 음적이고 여성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정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같은 리더십이 아니라 어머니 같은 리더십을 갖고 있다고 봐야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막 사람들한테 호통치고 강하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딱딱 두들겨주면서 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친근감 있게 끌어당기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런 어머니 같은 리더십이 요즘 같은 현대생활에서는 현대사회에서는 오히려 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특히 정보통신사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드러나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네이버 밴드를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네이버 카페를 운영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단 회원들한테는 직접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머니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묘일주가 남자라도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밑에 있는 게 인성훈이잖아요. 그러면 일주가 지지의 인성훈을 깔고 있는데 인성훈이라는 것은 식신상관훈을 극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신상관훈이 건강에 해당이 되니까 묘목이 만약에 충을 받는다. 그랬을 때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고 제가 남성은 건강이라고 했는데 여성도 마찬가지죠. 남자, 여자 전부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고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식신상관훈이 자식훈을 나타내니까 자식과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성훈은 학문훈을 나타내죠. 어머니를 나타내고 학문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학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인성훈이라는 게 나를 생해주는 거잖아요. 유경사업이라는 게 유치원 같은 거 이런 교육계통과 관련된 일을 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 정묘일주가 미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나를 환히 비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밤에 달핏이라든가 별빛에 비치는 모습인데 이게 밑에가 도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미인도 많으면서 잘 꾸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묘일주가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유튜브에 다른 영상을 보더라도 일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는 1시간 짧게는 그래도 한 20분 정도 이렇게 막 분석을 하는데 이 글자 두 개만 붙잡고서는 막 분석을 하죠. 막 칠판에다가 막 써가면서 그렇게 영상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일주는 있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예제를 보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일주 두 글자만 딱 놓고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이걸 이제 길게 늘려가지고 아무리 오랫동안 설명을 하더라도 막상 4주를 이렇게 딱 분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실전 아니에요. 실전. 우리가 지금 이론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는데 결국은 뭐예요? 실전에서 잘 분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주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기는 하지만 똑같은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없단 말이에요. 예제를 보면서 정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사조를 많이 풀어봐야 돼요. 예제를 보면서 풀어봐야 공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규호의 일주론의 특징은 그거예요. 예제를 갖고 주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묘일주 예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개묘년 개월 정묘일 이민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결혼 전에 시청 공무원이었고 현재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이 시청 공무원이었으면 그때는 괜찮았겠죠? 그리고 지금 나이가 2017년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55세였으니까 지금이 2020년이니까 현재 58세죠?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결혼하기 전에 다른 데도 아니고 시청 공무원이었으니까 나름대로 프라이드도 강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존감이 높고 신앙심이 깊다고 합니다. 남편과 사이도 좋아요. 왜소하고 예쁜 얼굴을 갖고 있습니다. 개성있게 입고 다니고 신발하고 욕심이 많다고 합니다. 여유로워 보이나 늘 돈에 허덕인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정묘일주의 특징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분이 시청 공무원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개매년, 개월, 정묘일, 이민시 이렇게 되어 있고 관성운이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나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없죠? 지금 목기운, 화기운, 토기운이 없고요. 그리고 금기운이 없습니다. 식신상간운과 재성운이 없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재성운이 없어도 그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식신상간운까지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업은 좀 곤란하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분은 지금은 관살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하는 게 낫다고 봐야죠. 자영업을 하느냐 공무원을 하느냐 둘 중에 기를 택한다면 이분 사주는 공무원이 낫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성운도 3개나 되죠. 학문을 나타내는 인성운도 3개나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공부를 해가지고 공무원이 되는 게 낫다고 봐야죠. 현재는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성운이 3개나 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인성운이라는 거하고 유치원 운영이라는 것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성운이 뭐예요? 생해주는 거잖아요. 인성운이. 그러면 생해준다는 게 어린애들 이게 지금 다 어머니를 나타내니까 어머니처럼 어린애들 잘 돌봐주고 이런 게 인성운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일주가 정묘일주인 사람들은 특히 인성운을 깔고 있으니까 게다가 다른 쪽에도 지금 연지하고 시지에도 인성운이 또 두 개가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공무원이라든가 유치원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분의 사주와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이 묘목이라는 것이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묘일주는 신앙심 깊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묘일주가 미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게 밑에 도화를 깔고 있고 밤에 이제 자기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빛에 의해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잘 꾸미려고 하죠. 그런데 이 사주는 있잖아요. 식신상관운하고 재성운이 없거든요. 그러면 식신상관운이라는 것은 일하는 운을 나타내요. 재성운이라는 것은 일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거 그 결과물을 나타내거든요. 두 가지가 다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식상운이 하나 있다든가 재성운이 없더라도 아니면 식상운 없더라도 재성운이 있다든가 그러면 좀 다른데 이 두 개가 아예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업 같은 것은 좀 어렵다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 밑에 적은 것처럼 간이 많아서 자영업보다는 공무원이 유리하고 그리고 정묘라는 것은 촉불 앞에서 손을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인이 많고 멋을 낼 줄 아는 일주다. 식상운이 약하고 재성운이 없어서 재물운에 취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17년이 정류년인데 지지가 묘유충으로 정확하게 깨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이분이 여러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재성운이 금기운인데 재성운에 의해서 충을 받으니까 늘 돈에 허덕인다. 재물적으로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도 여자분이죠. 개유년 병진월 정묘일 기유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5세 정유년에 이때 2017년도였죠.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회사를 퇴직하고 스튜어디스를 준비 중이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스튜어디스를 준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가 좀 미인이다. 외모에 자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정묘일주가 미인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 감정의 변화를 많이 겪고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정유년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지가 이렇게 묘유충이 될 때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쪽에서도 묘유충이 돼요. 시지하고 일지가. 그런데 1년 내에서 또 유금이 들어오면 어때요? 쌍충이 되는 거죠. 충의 강도가 세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가 부족해서 오래 꾸준히는 못하는 성격인데 그걸 자신이 잘 알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의지가 부족하고 꾸준히 못하는 성격이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 때까지는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직장을 이제 다닌다고 다녔는데 그만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면서 자꾸 그 감정의 변화가 많이 겪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마음의 변화를 많이 겪었다. 그때 그런 사연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정유일주가 미인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준비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지가 충하는 정유년에 감정의 변화가 많고 자존감이 떨어진 거고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지지가 충할 때. 그러면서 직장까지 이제 그만둔 거죠. 그런데 이분의 지지를 보면 도화살이 강하잖아요. 이 정묘일주 자체가 지지에 도화살을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화살이 3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미토가 하나 있든가 아니면 잇목이 하나 있든가 뭐 이런 식으로 역마살이 하나 딱 있었으면 진짜 좋았죠. 스튜어디스로는. 그런데 역마살이 없다는 거 이것이 대단히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토기운이 이렇게 두 개 있는 것도 역마의 기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일지에 있다 그랬으면 참 좋았죠. 그래서 도화살만 강하고 역마살이 좀 약한 것이 아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5살 때 정유년에 사연을 보내주신 거고 내년에 내가 스튜어디스에 도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미대운이 되는 때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기미대운을 보면 위아래로 토기운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토기운이라는 게 식신상관운에 해당이 되는데 지금 월지 포함해서 두 개나 있거든요. 이 기미대운은 토기운은 기신운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26세 기미대운이 그다지 좋은 대운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위아래로 식상운이니까 식상운이 뭘 극해요? 관성운을 극하잖아요. 관이라는 게 직장을 나타내고 남자운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따라서 직장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드는 이 여자분에게 있어서는 이 기미대운이 불리한 대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분은 갑술년, 계유월, 정묘일, 을사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동딸로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아주 신경을 써가지고 예뻐하면서 키운 딸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도 잘하고 그러니까 교대에 입학을 했는데 뭐 서울교대나 이런데 커트라인 되게 높죠. 요즘엔 어떤지 모르는데요. 한창 때는 연고대보다 들어가기가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졸업하는 시기였는데 임용고시를 봐서 떨어지고 올해에는 채용인원을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교대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교사가 돼야 되는데 이 시험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때 채용인원까지 팍 줄여버리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죠. 이게 지금 사회 문제예요. 우리 사회에서 애를 안 나니까 당연히 교대 인원도 축소해야 되고 지금 젊은 청년들이 임용고시에 합격을 못해가지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교대를 간 친구가 있거든요. 그때는 교대만 나오면 그냥 교사가 됐어요. 교대만 나오면 그냥 교사가 됐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학교에서 막 한창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 나이 정도면 교장은 몰라도 한 교감 정도는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인데 이게 이제 완전히 철밥통이니까 딱 들어가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 종교전이 뭐니 그러면서 그 학생들 가리킬 생각은 안 하고 쉬위만 하려고 하는 이 교사들 있잖아요. 다 잘라버리고 지금 교사가 되지 못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 이 젊은 청년들 이 사람들을 학교로 보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마음도 저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주위에 보면 10년 10년 동안 공부했는데 합격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임용고시는요. 공무원 시험 9급, 7급 뭐 이 정도 수준 7급 정도 수준은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을 공부했는데도 합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히 포기하기도 그렇고 교사라는 그 직업을 완전히 포기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다른 데 직장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른 데 외에는 그냥 아르바이트 같은 것처럼 좀 하다가 시험 볼 때마다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얼마나 불쌍해요. 젊은 사람들이. 사촌 중에도 교사 부부가 있거든요. 사촌 누나가 교장이고 남편은 교감이고 그런데 그 딸내미가 지금 10년 동안 교대를 낳았는데 10년 동안 임용고시 합격을 못했습니다. 보통 사회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엄청 고생하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딸내미가 큰 실망을 했는데 2년 전에 남친과 헤어지는 우울증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이 생겼는데 이게 이제 임용고시 합격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리고 남친과 남자친구와 헤어지면서 막 안 좋은 소리도 듣고 그리고 엄마가 작년에 갑상선수술하고 외할아버지 사망하고 막 이런 일이 겹치니까 우울증이 매우 심해져가지고요. 책만 딱 펼치면 눈물이 나온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책만 이렇게 딱 펼치면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명랑하고 엄마한테 효녀하고 미인인데 아이가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러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또 입증이 됐죠. 미인이라 그랬어요. 정묘일주가 미인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묘일주를 딱 봤을 때에는 환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묘목이 도화살이고 그러니까 자신의 예쁜 모습을 이렇게 딱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인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사주는 지금 보시면 인성운이 세 개나 되잖아요. 그리고 화기운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목기운이 인성운일 때 이럴 때가 공부에 상당히 유리한 사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기운 자체가 학문운을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십성에서 인성운이 또 학문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일단은 공부하는 데는 유리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의 결정적인 약점은 뭐냐면요. 일주와 월주가 청간지지 다충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전개충, 이쪽으로는 묘유충. 청간지지가 다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일단은 보세요. 이 아버지를 나타내는 월간하고 충을 받잖아요. 그리고 묘유충이 되는데 이 유금도 재성운이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효녀고 잘해주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부가 이혼을 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사주를 봤을 때에는 아버지 복이 매우 없어 보이고요. 대체적으로 부모 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남자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수기운이잖아요. 수기운이 개수가 전개충이 되고요. 그리고 배후자궁이 묘유충으로 정확히 깨지니까 어때요? 남자복도 없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일주와 월주가 청간지지 다충하는 사주는 약점이 많은 사주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사주에 이렇게 충이 많잖아요? 그럼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안 좋냐?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사주를 딱 보고 어떤 사람은 막 충이 세 개씩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고 아 안 좋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분은 부모복, 남자복 다 없다고 봐야 됩니다. 게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어때요? 올해가 아니라 이 사연을 보내줬던 2017년도에 보면 지지가 묘유충으로 또 충을 받고 지금 일지하고 월지하고 묘유충이 되고 있는데 1년원에서 또 요금이 들어오니까 쌍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륜형 같은 경우에는 강도가 더 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사주가 신강한 사주고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이 기사대운, 무진대운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30대, 40대 이렇게 지나가면서 운이 점점 좋아진다고 봐야죠. 이분이 남자분입니다. 정사년, 무신월, 정묘일, 개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16년도에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44살이 됐겠죠. 이분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또 부인도 사이도 좋고 그러면서 잘 살고 있는데 부모복이 없다고 합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면서 고생하다가 늦게 전문대학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손재주가 매우 좋고요. 그래서 컴퓨터, 기계, 전자 이런 쪽으로 기계, 자동차 이런 쪽으로 일을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천재가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손재주가 좋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기계 같은 거 잘 만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많은 연상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장애 있는 딸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분이 여자를 나타내는 게 뭐예요? 이게 재성혼이 있죠. 정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월지에 있죠. 이럴 경우에는 연상녀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상녀와 결혼 후 장애 있는 딸을 출산을 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1년에 몇 달씩 입원을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참 힘들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는 게 상당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 중에 결혼해가지고 애 안 낳겠다 그러면서 애 안 낳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부인한테 자식을 맡기고 남자는 혼자 산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엄마, 애들은 다 컸지만 하여튼 부인이 맡아서 키우고 저는 혼자 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자식을 키우는 사람하고 키우지 않는 사람하고 혼자 그냥 자기 몸만 추스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하고는 이렇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이제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봐야죠. 자식을 안 키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찌그러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키우는 사람들이 엄청 힘든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식을 안 키우고 자기 몸만 추스리면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발언권이 떨어지지 않나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 심성이 착하고 재주도 있고 아이 사랑이 극진하다고 했는데 지금 이 아이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 때문에 고생하면서 현재는 부인과의 사이도 점점 안 좋아지고요. 원래는 좋았는데 그리고 직장도 요즘에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 그러면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 정묘일주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특징을 봤을 때 일단 일관이 정개충이 되죠. 일관이 계수에 의해서 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계수가 뭐예요? 자식을 나타냅니다. 이 자식궁에 있고 그리고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에 의해서 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아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니 관성운에 의해서 충을 받으니까 직장운이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직장운이 안 좋으면 내가 그만두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그만두면 되거든요. 게다가 이 부분은 또 손재제도 좋고 그러니까 기술도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주가 자식궁이잖아요. 자식궁에 있는 관성운 자식을 나타내는 관성운에 의해서 충을 받을 때 이것은 자식 목이 좀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정묘일주에서 묘목이 배우자궁인데 이게 묘신 원진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또 정제잖아요. 그런데 사신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묘신 원진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부인하고 사이가 좋았을지 모르나 이 사주 구성만 봤을 때에는 이혼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이 정화가 일간이 정화인데 또 화기운이 두 개나 더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또 화기운도 너무 강해진다고 봐야죠. 이분이 고집도 좀 세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화도 잘 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붕호복이 없다고 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어머니를 나타내는 목기운이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나타내는 이 재성운이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묘신원진사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복을 볼 때에는요. 이 사주팔자도 물론 봐야겠지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운이 어땠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유학이나 어린이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한테 전적으로 의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운이 너무 안 좋다는 얘기는 내가 부모복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10살서부터 19살까지 정미대운이거든요.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해당하는 게 정미대운이잖아요. 여기에서 보세요. 이 사주는 목화가 귀신입니다. 화기운이 세 개고 목기운이 두 개나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기운과 화기운이 귀신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청가는 정화가 들어있고 미토는 해묘이 반압이 되죠. 해묘이 반압이 되면서 뭘 생성해요? 목기운을 생성합니다. 귀신인 목화가 강한 것이 10살서부터 19살이에요. 그러면 20살서부터 29살은 어때요? 위아래로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30살서부터 39살까지는 어때요? 목기운과 화기운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어렸을 때부터 청년기까지 귀신인 목기운과 화기운만 계속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 갑진대운인데 그래도 이 갑진대운은 이전에 목화로만 다 들어온 젊었을 때 운보다는 낫다고 봐야죠. 그런데 아쉬운 건 뭐냐면 이 50대운도 청간이 전개충 밑에 지지가 묘목이고 60대운은 정임합이 되죠. 정임합이 되면서 귀신인 목기운을 생성하고 밑에가 뭐예요? 임목이 들어가면서 인신사 삼형살이 형성이 됩니다. 이분의 대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사주팔자는 둘째치고 일단 대운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남자분인데요. 을묘연 정해월 정묘일 신해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사주팔자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죠? 이것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봤을 때 양이 강하냐 음이 강하냐 이런 걸 보셔야 되고요. 이분처럼 사주가 다 음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사람 자체가 어떻다는 얘기예요? 남자지만 화끈하고 백장입고 남자다운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대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음적인 음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부정적으로 나타냈을 때 그걸 잘 극복을 해가지고 사주가 다 음으로만 되어 있는 사람도 그걸 자기 특징으로 장점으로 잘 개발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사람이 차분하면서 부드럽고 다정하고 그러면 아 그런 남자들한테 호감이 가잖아요. 특히 여자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냈을 때에는요. 남자가 쫌생이도 많고 쫌생이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뒤가 좀 깍박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능력 없는 부모를 만나 고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 학비를 직접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2018년도에 44살이었으니까 올해 46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어렸을 때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무능력해서 학비를 직접 벌었다. 그런 사람들이 제 세대에는 많지 않았죠. 우리 삼촌 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이제 좀 배고픈 세대였고 저처럼 이제 69년 7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밥을 굶고 학비가 없어가지고 막 쩔쩔매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또래에 비해서 좀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이분이 인성운이 세 개가 있죠. 인성운이 세 개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많아도 안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없어도 안 좋은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엄마 보기에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사주만 봤을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성운이고 엄마가 어머니니까 일단은 인성운이 많다는 것은 엄마 보기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아쉬워야 될 게 대체 같이 가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엄마 보기 없잖아요. 그럼 엄마 실제로 엄마 보건 없고 아버지 보건 있느냐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부모 보기 가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재성운이 없어서 아버지 보기 없는 게 명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엄마 복도 가치 없어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이 사주는 목기운하고 화기운이 기신운이에요. 목기운과 화기운이 다섯 개나 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운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렸을 때 유학이라든가 어린이 시절은 지가 어린데 어떡할 거예요. 부모한테 의지해야지. 그러면 세살서부터 열두 살까지가 병술대운이거든요. 청간엔 화기운이 들어왔고 밑에 있는 술도는 묘술 합의되면서 어때요? 화기운을 생성하죠. 청간지지가 기신인 화기운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살서부터 열두 살까지는 대운이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 꼬맹이가 세살이면 유학이 아니에요. 세살서부터 열두 살까지 초등학교 5학년 정도 이때 운이 안 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부모복이 없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이분이 결혼하고 무난하게 살다가 40대의 공황장애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40대라는 게 정확하게 40살부터 그렇게 됐는지 44살부터 그렇게 됐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신청을 하신 게 그때 2018년도였고요. 제가 볼 때는 개미대운도 그렇게 좋은 대운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청가는 전개충이 되죠. 개수에 의해서 극을 받죠. 미토가 들어가면서 해묘이 삼합이 되면서 귀신인 목기운 엄청 강해지죠. 개미대운도 좋은 대운이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보세요. 이분이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했다고 했으니까 청소년 시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을류대운에 해당이 된단 말이에요. 지지가 묘유충이죠. 청가는 귀신인 목기운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릴 때도 안 좋았고 13살서부터 22살까지도 안 좋았어요. 그럼 23살서부터 32살까지는 원진살이 형성이 되죠. 33살서부터 42살까지는 정개충 해묘이 삼합 그러면서 귀신운만 잔택 들어오고 이모 대운은 어때요? 정임합목 합이 되면서 귀신인 목기운이 생성이 되고 지지에는 귀신인 오하가 들어와요. 대운이 너무 안 좋게 흐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학이 병술대운은 귀신인 화기운이 매우 강한 대운이고 배우자복은 제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이분 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내 남편이 부모복은 없는데 그러면 배우자복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여기에서 금기운이 여기에 있는데 구성이 좋죠. 일간인 정하 입장에서는 금기운이 구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묘목이 지지에 깔려있는데 나쁘지 않죠. 배우자공은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일하다가 다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사주에서는 토기운이 없습니다. 식신상관운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없고요. 우리가 식신상관운으로 하면 건강운을 나타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건강운이 안좋으니까 나이가 들었을 때 병에 걸린다든가 몸이 약해진다든가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고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사고나는 것. 따라서 식상운이 약한 사람들은 몸조심을 많이 하셔야 돼요. 위험한 일을 하지 말고. 이분이 40대에 무난하게 살다가 갑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 이런 게 신임해지면서 공황장애가 왔다고 했는데 이게 이때 43세 정육년도 지지가 충하는 때고 그리고 대운 자체가 일단 어렸을 때부터 계속 안 좋았고 그런 상황에서 이분이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마루 시공하는 거 그러니까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런 기술을 배워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기계에 손을 다쳐가지고 큰 부상을 당해서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한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이분이 지금까지 대운은 너무 안 좋았다는 거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대운이 신사대운 경진대운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말년으로 갈수록 운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정묘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예제를 들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제로 보니까 여러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정묘일주가 여자들은 어때요? 대체적으로 미인이 많고 일주 자체가 음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이분처럼 다른 것도 전부 다 음으로 되어 있을 때 이럴 때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리고 신앙심 깊은 사람들도 많고 정묘일주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묘일주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